5월 1일 메이드에를 맞아서 노조와 이민자 권위공헌단체들이 LA 곳곳에서 시위와 행진을 벌였습니다. LA시의 동서남북 4곳에서 출발한 시위대들은 오후 다운타운에 집계를 한 뒤 다운타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가졌습니다. 북쪽에서 출발한 시위대들은 오전 8시 벨리 지역 세티코이와 벤나이스에 집결해 벨리 시청까지 행진을 한 뒤 메트로 오렌지와 레드라인을 이용해 유니온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. 이들은 유니온 스테이션 앞 공원에서 동쪽 출발팀과 합류해 2시 30분 육가와 메인 스트리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. 서쪽 출발팀은 오전 10시 윌셔와 오션블루보드에 집결을 한 뒤 10시 30분 연방 건물을 지나 2시 30분에 다운타운에서 다른 시위대들과 합률했습니다. 육가와 메인 스트리트에 집결한 시위대들은 이후 올림픽과 브로드웨이로 장수를 옮긴 뒤 오후 4시에 이곳을 출발해서 일가와 브로드웨이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. 한편 메이드의 시위로 인해서 다운타운 대부분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으며 이 지역을 지나는 모든 버스들도 지연되거나 우회 운행을 했습니다.